세종시에 있는 한 면사무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마을 어르신 여성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급하시면 기저귀 차고 다니시면 될 것 아닙니까? 뭘 차라고요? 기저귀래요. 기저귀. 여성 어르신한테 기저귀를 차렸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좀 전에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그런 게 아니라 그 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시에서 일하는 공무원한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종시에 있는 면사무소에서 지난 2월 달에 시 측에다가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운동코스 산책로에 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공중화장실을 설치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면사무소에서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그 민원을 받아서 요청을 한 거죠. 그 마을에 있는 산책로에 기존에 화장실이 있긴 있었지만 너무 낡아서 그렇게 면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니까 시에서 담당 공무원이 나왔는데 담당 공무원이 한 얘기가 바로 화장실이 그렇게 급하면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 될 거 아니냐. 우리 엄마면 기저귀를 차고 나가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 엄마면 기저귀 차. 진짜 자기 엄마한테는 기저귀 차라고 한대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요. 평소에 운동 삼아 다니는 길이 있대요. 그런데 이게 한참 가야 화장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걷다가 좀 불편하니까 중간에 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길에다가 신뢰하시는 분도 가끔 있대요. 그래서 화장실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기저귀 차고 다니면 된다고? 참 어이없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 다른 데서 나온 발언도 아니고 굉장히 공식적인 지금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화장실 설치 민원을 했고 이 민원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 시에서 나온 자리에서 지금 이런 발언이 나온 거라서 지역사에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세종시 하면 공무원들이 많아서 평균 연령이 낮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지금 65세 이상이 28%, 거의 30% 가까이. 옛날에 조치원 그쪽 사시는 분들, 노신들 주변에 많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노인 인구 비율이 얼마가 되든 간에 이 발언 자체로 굉장히 모멸적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사실 노인들 같은 경우에 기저귀를 쓰시는 분도 많은데 기저귀 값도 굉장히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돈, 소득 없는 상황에서 돈 한 푼 한 푼 아껴 쓰시는 어르신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발언을 한 건데 이 발언으로 지역사회에 굉장히 동요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른한테 기저귀 차고 다니면 되잖아요라고 직접 어른한테 한 얘기는 아닙니다. 공무원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그럼 이 말을 했다는 공무원은 어떤 입장이에요? 가볍게 여담으로 한 말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해명이 더 큰 논란을 일으켰고 지역 주민들이 아니 무슨 어르신들이 다 듣고 있었는데 여담은 무슨 여담이냐. 이런 걸 여담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같이 주민들이 있는 현장에서 얘기했는데 대내적이라고 얘기하면 되냐. 그리고 설사 대내적이라면 이런 망발은 해도 되는 거냐.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어르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은 제가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